아름답고 아주 상큼한 목소리의 주인공을 초대해봤는데요 나이금지원 가수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청해 치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보고 싶어라 몸부림 치며 흘리며 떠난 사건만 저 달이 밝혀주는 이 창가에서 이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른다 바람결에 너의 소식 이 천회 들으며 행복을 피는 마음 배달픈 그날 불러도 대답 없는 흘러간 사랑 차라리 잊으리라 차라리 잊으리라 내 눈 세수 이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